오늘은 레퍼런스가 왜 필요하고 어떤 식으로 수집하는지 살펴보라고 합니다. 우선 레퍼런스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초보자라면 자신이 만들고 싶은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방향성을 가지고 작업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중급자 이상이라면 자신의 실력보다 더 나은 결과물을 참고하여 퀄리티를 올리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쉬운 예를 들면 곡을 쓸 때 여기서 뭔가 더 해야 할까? 뭔가 아쉬운데 뭘 해야 하지? 같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건 아는 게 없어서입니다. 어느 정도가 완성인지 모르고 기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니멀한 편곡에서 멈춰야 하는지 편곡을 늘려야 하는지 본인조차 모르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애초에 내가 쓰려는 곡이 어떤 스타일인지 구성인지 악기의 비중은 어떤지 어떤 소스를 써야 하는지 등을 생각해야 합니다. 레퍼런스를 제대로 수집해놨다면 뭘 해야 할까에 대한 답은 이미 레퍼런스에 나와있기 때문에 고민이 줄어듭니다. 즉, 보다 명확하게 생각하기 위해 레퍼런스를 이용하여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잡아야 합니다. 미디 작품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제 클래스 101을 살펴보세요. 레퍼런스를 정하면 카피하는 것처럼 너무 비슷해진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건 레퍼런스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나는 A라는 노래가 좋아. 그러니까 A를 레퍼런스로 작업할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노래를 레퍼런스로 정하면 많은 초보자는 비슷하게 들리는 방향으로 접근합니다. 코드진행, 리듬패턴, 소스, bpm, 스타일, 구성 등 음악을 이루는 모든 요소를 한 개의 곡에서 거의 그대로 가져오는데 다른 느낌으로 출력하는 건 초보자에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비슷하지만 다르게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레퍼런스를 고를 때 키워드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이 곡은 최근에 좋게 들은 케이틀하나다 스타일로 만든 곡입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알아챘겠지만 특정 노래 한 곡으로 레퍼런스를 정하는 게 아니라 케이틀하나다라는 아티스트를 기준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얘기는 케이틀하나다가 하는 음악에서 어떤 요소가 공통적으로 나오는지 그리고 케이틀하나다의 노래가 다 비슷한데 어떤 요소의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케이틀하나다의 음악을 듣고 그루브, 드럼 패턴, 빈티지 신스, 특징적인 코드진행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그 키워드에 맞게 곡을 쓰면 됩니다. 이런 스타일은 그루브가 필요하네. 그러면 그루브를 넣는다. 드럼 패턴이 독특하네. 비슷한 패턴을 만든다. 빈티지 신스를 많이 쓰네. 그러면 나도 쓴다. 특이한 코드진행을 많이 쓰네. 그러면 모델리터체인지를 써야지. 이런 식으로 기획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개념의 기획을 하고 세부 개념을 잡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그루브라면 어떤 계열의 그루브를 넣을지 여러 레퍼런스를 들어보고 내가 하려는 키워드에 맞는 그루브를 연출하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특정 음악 한 곡을 정하는 게 아니라 내 음악에 필요한 키워드를 찾고 그 키워드를 다양한 레퍼런스에서 조금씩 가져와서 조합하면 됩니다.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자면 비슷한 노래 3, 4곡을 듣고 A곡에서는 드럼 아이디어를 B곡에서는 코드 아이디어를 C에서는 스타일을 D에서는 편곡을 참고해서 재조합해봐도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 개의 곡을 레퍼런스로 삼는 것은 초보자에게 쉽지 않다입니다. 그러면 뭘 해야 할까요? 바로 음악을 많이 숙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음악을 많이 들어봤다와 음악을 많이 숙지하고 있다는 전혀 다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어떤 스타일이고 어떤 연출인지 코드 진행이나 리듬 테마는 어떤지 분석해서 잔뜩 외워야 합니다. 자주 말하지만 많은 분들이 음악을 감상만 하지 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정리하자면 아는 게 많으면 됩니다. 곡 쓸 때 뭘 해야 하는지 모르는 건 그냥 아는 게 없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레퍼런스 음악이 아니라 레퍼런스 키워드를 이용해야 합니다. 장르나 스타일 같은 큰 개념의 키워드부터 소스, 패턴, 사운드 디자인, 코드 등 작은 개념의 키워드까지 디테일하게 찾아서 내 음악에 재배치하면 됩니다. 이걸 얼만큼 디테일하게 인식하는지가 실력을 가릅니다. 쉽게 생각하면 초보자와 제가 같은 음악을 들어도 그 음악에서 참고할 요소를 파악하는 정도가 차이가 날 겁니다. 이게 말로 설명해서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냥 음악을 디테일하게 듣고 분석해서 외워두는 겁니다. 과장해서 예를 들면 그냥 본인이 좋다고 생각하는 모든 음악의 모든 키워드를 분석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곡을 쓸 때 어떤 키워드가 필요한지 떠올리고 참고해서 조립하면 됩니다. 어렵다기보다는 귀찮고 번거로운 작업이죠. 오늘은 레퍼런스를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레퍼런스를 제대로 수집하고 있는지 고민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